ㄴㅂ 김야 너 죽어 임마 ㅏㅂ ㄹㅇ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ㄹㅇ 아냐 근데 진짜로 엄청 멀어 했어 진짜 거의 채팅창이 도배가 됐어 진짜로 칭찬하는 사람이 없고 다 욕이었어 아 다 차네 어 근데 멘탈 강하더라고 쟤가 멋있더라 짝띠둘 아 아 아 이거 아 짝띠둘 시넬님 안녕하세요 상고래 많다 나가야 돼 짝띠 하나 큰데 하나 짝띠 하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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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 옆일 반셔일 옆일 반셔일 큰설대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네 유현님 들어가세요 3명 더 3명 더 3명 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유현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셀프 와 이거 진짜 종통으로 맞았는데 아 이게 아 안 죽냐 종통 맞았는데 진짜 저 시넬님 저 길드가 없는데요 저 길드 없어요 시넬님 저 클레인 없는데 저 왕따입니다 저 그 요샛말로 그 뭐지 그 뭐라고 하냐 아싸거든요 아싸 아싸요 아싸 아시겠죠 다 잡았어 우선 다 잡았어 우선 simplement 여기 있습니까 아κ이에요? 몰라 아 작대 왔다 작대 왔다 지운아 쫙은 오겠다 아 좋아 대표로 못 방아 아기타 어 내일 뭐 이벤트 나오나 보네 황금 맞자 어 나이스 난 기관들이 엄청 많은데 아 제가 요새 저도 나이가 이제 안타보니까 잘 몰라요 나 그 아스타가 뭔지 몰랐어 아가 이사할거야 그런 티내지 마 진짜 그런거 하지마 왜 티내냐 저 사람들 진짜 열받겠다 업체넷에 짝대 안들어와 들어왔다 이제 아 뭐야 깜짝이야 뭔소리야 디나 너 죽어 어이씨 아이씨 그게 나만 쏘냐고 왜 지렸다 아이씨 음 아 너무 많다 슈쌨 하하하 뭐잉 뭐 이 방귀 소리들 뭐 이미 방귀 소리네 김정성 방귀 키지 마세요 스페셜 포인트 그 스페셜 포인트가 있잖아요 거품 프레임 회 stiff 지훈이 연장 지훈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면 지훈이랑 같이 방송할 텐데 지훈이가 놀러올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나랑 놀기가 싫은거임 형이 컴퓨터 보고 부산 보고 왔어요 님 안만나?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예비군인이었는데 7년 차였는데 저는 민방임 님도 민방임? 저 아직 7년 차였어요 심지오 진해죠 안했는지 제가 잃은 남아 아이씨, 빙. 아, 빙샷. 아이씨, 어디야. 어, 나도. 난 재밌던데. 난 예비군에서 1년차 때 만난 분이랑 만난 형인데 지금 민방에서 같이 해. 친해져가지고. 친해졌어. 모르는 사람이었는데. 되게 좋은 형 만났어. 동네 형인데. 나 사격 완전 잘함. 탄창꾼이 형. 아주 형성장되어 있어요, 지금. 죄송한데 그 저한테 저한테 다 못 필요해요. 아이고. 적대 세일. 적대 세일. 뭐야 이거. 아... 아귀. 승리하셨습니다. 아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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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니 승리하셨습니다. 오우 야 옆이 기가 막히네 야 잘 깠데이 호레이다 이거 아 아 이거 핀 먹었는지 성림은 아 또 성림이 안 먹었네 까빈 아 딱 팔았네 그 야 뭐 이렇게 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지금 바람소리 나야 생일인데? 죄송해요. 바람소도 신하구나. 말씀하시지. 이거 안 맞아? 큰일 나오는 것 같은데? 왔다 왔다 왔다. 손님 받으라. 어? 야 근데 이 분 사이밍이 나랑 진짜 안 맞았다. 이 사람 또 피 깠어. 스포스나는 왜 이렇게 사이밍이 있고 그거를 잘 맞춘 사람이 이 게임에서 그 거지. 근데 가자 지금. 가야겠다 안 되겠다. 복숭아 간다. 밀어줘 가자. 온다 온다. 피비비비비비비비비비. 그래 개피야 지훈아. 거기와. 간투 nood. 야야 셔터 어딨든지. 셔드 없어 셔터 없어. 큰 Vamossa. 지금 셔터 누구야. 지금 셔터.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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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분 맞아 짝보는 사람이야 맞아 나이스 마구니 승리하셨습니다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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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미 랩몬 두려ution 위미 랩몬 빙 空